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화면에 화면에 나오는 이런 잉글리시 다이어로 영어 회화를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만으로 강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제가 이 영어 회화 강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대한 대화가 있는데 이것을 여하치 화면에 보세요. 움직이죠. 여하치 글자를 움직이고 강사가 얼굴을 내밀고 밑줄도 치고 글자도 넣고 이것을 많은 장비를 들여서 몇백만 장비를 들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스마트폰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회화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이런 회화라든가 여러가지 일반 강의를 스마트폰만으로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잉글리시 다이어로 석송의 영어 회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같은 대화입니다. What's the matter? Nothing in particular. 이런 대화인데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라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런 뜻이죠. What's the matter? What is the matter? What is the matter? 이렇게 What's the matter? What is 줄임말이죠. What's the matter?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이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들이 Nothing in particular. In particular. 특별한. Nothing in particular. 여기서 Nothing in particular. 중요하죠. 이렇게 Nothing in particular.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영어회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밑줄을 치고 오늘 글자도 쓸 수 있어요. Nothing in particular.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이러한 영어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도 치고 설명도 하고 단어도 쓰면서 이러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에 하단에 보세요.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강사의 얼굴을 내놓고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넷마스터로 가서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키넷마스터로 가봅니다. 자 키넷마스터로 왔습니다. 키넷마스터로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바탕화면을 지금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을 이렇게 푸른색으로 합니다. 블루로 합니다. 블루로 된 사진을 하나 전체적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죠. 요즘 현재 타임레일에서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 사진을 하나 구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예 여기 보시면 글자가 지금 현재 첫째 보시면 여기 입력해놨죠. 여기 같이 글자를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이 글자를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입력하고 그것을 바탕화면에 여기 보면 배경색 있죠. 배경색 이걸 빨간색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화면에 보여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걸 복지로 딱 합니다. 이걸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걸 여기 가서 복지를 해요. 자 이걸 터치해보겠어요. 이 부분을 터치하면 이렇게 터치하면 복지가 있죠. 복지를 해가지고 똑같은 것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여기에서 입으로 가서 여기 와스더 매력 이렇게 되어있겠죠. 여기에서 글자만 바꿉니다. 이렇게 글자로 바꾸어서 여와 같이 A,B 대화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와스더 매력 이걸 먼저 크로마키를 지금 할 생각이거든요. 낯선인 퍼티큘러를 터치해가지고 일단 이것을 알파 있죠. 여기 알파를 해서 불투명으로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0으로 만들면 안 보겠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알파 불투명이 돼서 0으로 됐죠. 이렇게 하면 화면에서 얘기해서 화면에서 얘기해서 A만 보입니다. A 와스더 매력 만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와스더 매력 이것을 출력합니다. 이 부분을 여기 출력을 터치를 해서 출력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왓스더 매력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알파 에 가가지고 알파 에서 이것을 0으로 만들어 보여요. 식약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낯성인 퍼티큘러 있죠. 이것은 다시 아까 우리가 0으로 알파 에서 0으로 했죠. 불투명이 돼서 0으로 다시 살릅니다. 이걸 100으로 해보려. 100으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 해보면 이렇게 걸자가 타자치듯이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합니다. 타자치는 방법은 낯성인 퍼티큐를 보세요. 선택했어요. 이 애니메이션 에서 타자치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터치해보면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타이핑 이란 게 있죠. 타이핑 나오죠. 이걸 선택하면 타이핑 됩니다.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그 위에 걸 하면 모아서 나타나 거죠. 타이핑 하면 타자치즈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글자를 이렇게 타자치즈 나타나면 그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타자치는 여기에서 타이핑 선택하고 시간 밑에 이 시간 을 조금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5초 부터면 천천히 나타나겠죠. 이렇게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천천히 나타나죠. 이게 자신이 판단해서 적당한 시간 설정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 하고서 이걸 출력 하면 됩니다. 이 길을 길을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 하면 되겠죠. 이 출력 한 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출력 한 것을 이렇게 잉글리스 다이올로이라고 입력한 지금 잉글리스 다이올로이라는 이 글자를 입력해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출력 한 거 있죠. 그런 것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워스트 매러 이렇게 아까 있었죠. 워스트 매러 이렇게. A, B를 가져옵니다. 이게.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요건데 요것을 워스트 매러 이건데 이것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자 보세요. 일단 삭제해버리겠어요. 일단 가져오는 방법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아까 출력하려고 했죠.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에 가서 출력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엑스포트 있죠. 엑스포트에 가면 워스트 매러 이거 있죠. 자 이거 보세요. 플레이 한 해 볼게요. 워스트 매러 게 되죠. 이걸 이렇게 길게 눌러서 플러스를 누르면 가져와 주시죠.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이게 화면이 크로마키를 해야 되겠죠. 백바튼 화면이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이렇게 올려보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파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크로마키를 누르면 푸른색이 빠집니다. 크로마키를 위해서 적용을 표치합니다. 이걸 표치하죠. 표치하면 색깔이 다 빠져버려 걸져만 남아요. 그리고 저장을 해요. 그럼 보세요. 플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글자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 nothing in particular 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위치를 적당히 조절했죠. 왓츠 매러 위로 올리고 다음에 nothing in particular 이걸 올리고 적당히 놓고요. 자 nothing in particular 조금 크게 해야 되겠죠. 조금 이렇게 아래꺼와 맞춰줍니다. 이것을 아래위를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맞춰줍니다. 밑에 것도 선택해서 적당히 이렇게 맞춰줍니다. 위치를 주고 이 글자는 많이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이렇게 지금 저는 이 글자를 크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토익 토플 같은 그런 글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고 출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보세요. 갤러리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갤러리에 제가 출력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제가 이와 같이 화면이 남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프레이를 해볼게요. 프레이를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스톱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녹화를 하면서 자기가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녹화는 제가 녹화 듀오리코드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듀오리코드에서 보시면 듀오리코드에서 얼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얼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얼굴을 넣트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정을 해서 이것을 녹화를 합니다. 그 녹화한 것이 그렇게 녹화한 것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이거죠. 이거죠. 재생해 보겠습니다. 잉글리스 다이얼로 석송의 영어 회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같은 대화입니다.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Nothing 선생님 이와 같이 듀오리코드라는 녹화 프로그램에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넣고 다음에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밑줄도 친다든가 이렇게 밑줄을 친다든가 글자도 이렇게 노 라든가 글자도 썰어놓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강의를 진행해서 녹화해서 편집을 하면 됩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강의 동영상을 출력하면 되겠죠. 저는 여기에서 녹화하는 앱은 듀오리코드라는 녹화 앱을 사용했습니다. 듀오리코드가 상당히 편리하고 다른 앱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갤럭시 노드 10플러스에도 녹화 앱이 있지만 그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 듀오리코드를 녹화해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고가위 장비를 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진행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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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